배출 왔나봐요? 아 예 이게 다 뭐예요? 세상에 무슨 배출을 이렇게 많이? 아니 사모님이 30박스 시키라고 그러셨잖아요 어? 내가 언제? 30포기 시키라고 그랬죠? 아니 상식적으로 집에서 김장을 300포기나 한다는 게 말이 돼요? 아니 이 사람을 한 번 물으려고 했다 봤어야지 이게 뭐예요 뭐? 60만원? 진짜 대형사고다 한품도 안 된다는데 아니 배출 형제도 저렇게 많이 샀어 그래? 아 재수 씨 배출 잘못 주문해서 300포기나 샀다면서요? 죄송합니다 니가 어떻게 책임질 건데요? 남의 피납한 돈을 그렇게 손해를 끼쳤으면 책임을 지셔야죠 돈도 엄청 들었겠구만 얼마를 더 준 건데? 60이요 58만 4천 60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걸 어떻게 처리하나 60만원이 왜 안 중요해? 딱 봐봐 60만원 나오나 무슨 소리 하고 있어? 내가 지금 스스로 30만원 때문에 죽고 내서 나랑 싸우고 있는 건데? 호연의 것도 담아주고 하지 뭐 20개만 더 저리죠 그럼 예! 가만해!